찬송 천선을 향해 가는 송도들아 앞길을 차게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천선을 향해 가는 길을 무감히 고원까지 확실한 증가를 보여줘라 성령이 진리 강화하여 주사 그대도 창기를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선을 향해 나가세 전성농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선 너희를 영접하라 눈앞에 기다려 서있네 온 많은 길을 고통하기 전에 내 손에 든 거울 꽂지 말아라 성령이 너를 죽은 게 모든 게 드리고 해까지 잘 써버리려라 앞으로 앞으로 천선을 향해 나가세 전성농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선 너희를 영접하라 눈앞에 기다려 서있네 눈앞에 기다려 서있네 저중만 바로 나가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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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